안녕하세요 테슬라 주가 현재 적평가로 되고 있습니다 200불도 안되는 적 주가는 엄청납니다 현재 공정가치로는 400불이 넘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요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이버트럭과 기가 멕시코 착공시 이런 이슈가 터지면 테슬라 주가는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테슬라 기업가치를 새로 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첩 회사가 아니라 테슬라 보호 AI 회사로 재평가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 공장에서 로봇이 조립라인에 투입돼 24시간 가동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테슬라 로봇 가격도 1만 불 이하라고 합니다 엄청난 가격입니다 이 가격으로 자동화 나인에 투입되면 테슬라는 엄청난 생산 효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봇가 로봇을 조립하고 로봇가 전기차를 조립하는 시대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상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가일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수익이 크게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테슬라 로봇이 양산 체지로 돌았으면 테슬라 주가는 엄청난 고공행진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이앤 호요도입니다